법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선수 협회에서 만나요 선풍기 결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될 거야 이런 공병매사협회 부자되는 지름길 가난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지금 목소리가 많이 좀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요 그것도 일정한 톤 이상으로 조금씩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조금 허스키해지면서 일정하게 목소리가 안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용조용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2-3주 사이에 두 분의 PT분께서 입찰을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입찰 같은 경우는 PT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거의 한 번에 바로바로 합격을 하고 낙찰을 받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두 분의 경우에는 입찰을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 같은 경우에 우량물건을 검색하고 시세 분석을 하면서 내심 입찰을 보면서 실패의 경험을 쌓는 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입찰을 보게끔도 제가 이렇게 권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입찰을 봐보고 긴장도 해보고 떨어져도 보고 이런 어떤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정말로 좋은 물건이라면 떨어지면 안되겠죠 그죠? 하지만은 이거는 솔직히 붙어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인 물건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 물건들을 들고서는 입찰을 한 번 봐보겠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별 볼일 없으니까 입찰 보러 가지 마세요 라고는 말하진 않죠 왜 그러냐면은 연습을 쌓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PT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그냥 하나의 물건이 낙찰받고 끝날 때까지 케어해준다더라 경매실무를 익히게 해준다더라 정도로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통해서 일부러 경험을 쌓기도 해주고 여러분들이 최초로 이렇게 계약을 할 당시에는 여러분들에게 개인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 신상들 개인 정보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투자 자금 투자 계획 이런 것도 제가 받아보거든요 그렇게 받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이 저한테 익혀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스타일들이 저한테 익히고 그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저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고칠 수 있게끔 일부러 낙찰 경매응찰로 유도를 해서 일부러 경험을 좀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제가 좀 하거든요 물론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저를 괴롭혔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경매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저에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꼭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는 이제 두 분의 PT분께서 입찰을 보셨는데요 첫 번째 그 입찰을 보셨다가 실패하신 분은 그 전에도 사실은 입찰을 보시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 물건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응찰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고요 두 번째 골랐던 물건은 첫 번째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량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물건 보는 눈이 좀 업그레이드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골랐던 물건에 비해서 두 번째 골랐던 물건의 어떤 질적인 차이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현저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경매 실력이 업그레이드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우량물건 검색 단계를 지나서 시세조사 단계에 접어들었으면 또 다른 매뉴얼과 또 다른 훈련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세조사 기법에 의해서 조사한 시세조사 보고서를 제가 수차받아보고 분석해보고 다시 또 수정 지시를 하고 다시 보고서를 받아보는 방식대로 이렇게 여러 차례를 거쳐서 응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건은 상가였습니다 그리고 1층 상가였고요 두 칸을 하나의 사업소로 쓰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칸이 경매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낙차를 받게 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자영업자가 자동으로 이 건을 다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조사를 했죠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에게 낙차를 받았을 때 본인은 재계약을 할 것인가 네 재계약을 할 겁니다 라고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그리고 최저 월세 시세가 2천에 90만원이었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2천에 100만원을 요구를 하더라도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자영업자가 상가 두 칸을 하나의 업소로 쓴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상태였고 이곳에서 나름 어떤 단골손님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 칸을 낙차를 받고 나서 월세 10만원을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저는 재계약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튕기기에는 너무도 손실이 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요거는 낙차를 받으면 중장기적으로는 한 10만원이든 15만원을 더 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자리였습니다 시세 차익을 떠나서 월세는 실제로 계약을 했을 때 거의 투자되는 금액이 1, 2천 정도였고 남은 시세 차익 그 뭐죠? 월세 수입이 한 4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월하고 괜찮은 자리였죠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이 물건은 괜찮은 물건이다 그래서 이 물건은 내심 잘 골랐네 라고 생각을 했던 물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물건도 내 걸로 잡아야 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낙찰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상가의 매매 시세 차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 거를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지 않고 월세 수익만 포인트로 가져갔다면 100% 잡았을 물건인데 이분께서는 우선 낙찰받은 연후에 한 1년 안에 판매해서 1,000이든 500이든 남겨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조금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런 계획은 통상 가질 수 있으나 지금 월세 수익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실은 판매를 우선시하면 안되는 판매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던 것이죠 특히나 이 판매를 하려면 판매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시세를 물어보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시장에서는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보수적으로 시세를 부르게 되어 있죠 그렇죠 판다라고 내놓으면 시세를 낮게 보고 내놓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낮게 조사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의 낙찰 금액을 낮게 평가된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기재를 했던 거예요 결정을 하고 그래서 아마 3등인가에서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 건은요 굉장히 붙으면 좋은 물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패를 했던 원인을 굳이 분석을 한다면 첫 번째 이 상가의 시세를 너무 보수적으로 봤다 이거죠 두 번째는 이 물건의 유사 매물을 찾아야 되는데 인근에가 이런 조건과 유사한 상가들이 거의 없고 집단형 상가 내지는 대형 평수의 상가들만 있었다 그러다 보니 시세 조사 기법이 세련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유사한 상가의 시세를 어떤 물어볼 만한 어떤 건수가 적었고 그에 맞는 또 그걸 보상할 수 있는 세련된 형태의 시세 조사 기법이 없다 보니까 시세를 결국은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서 월세 수익만으로 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상가였지만 그 상가를 놓치고 말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목소리가 또 갈라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유사 상가에 대한 어떤 비교 사례를 분석하고 유사 매물에 대한 어떤 시세 조사를 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조금 더 노력했어야 됐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시세를 볼 때 아무래도 당장 팔 것을 계산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것은 월세 수입이 컸기 때문에 월세 수입에 방점을 찍었다면 투자의 포인트를 그쪽에 두었다면 과연 또는 매매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껐다 하면 어떻게 바뀌었을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반드시 1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월세도 좋고 시세도 좋고 두 마리의 토끼를 양손에 지르려고 했었던 어떤 사소한 마음의 변화와 차이로 인해서 소극적인 배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두 가지가 문제점이죠 이 문제점을 고치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합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건을 보는 눈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포인트 즉 부자 마인드죠 사실은요 그쵸? 한 손에는 월세 수익을 한 손에는 시세 차익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를 원하다 보면 실패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설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 매물의 비교 사례를 적극적으로 더 수집을 함으로써 판매 시세에 대해서 단지 보수적으로만 한두 곳에서 들을 것이 아니고 거의 이 전역을 훑어버려서 비교 사례를 잔뜩 모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저는 다양한 시세 조사를 입찰복이 당일날도 그 전날부터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 경험이 적었고 지금 떨어지셨지만은 좋은 경험을 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했더니 낙찰에 실패했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됐었다고 저에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한 우량물건 검색 훈련을 하시다가 어떤 물건이 골라지고 시세 조사와 분석을 지나치면서 순식간에 응찰의 계도에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우량물건 검색 그쪽에서 너무 진을 빼다 보니까 그 뒷단계에서부터 말을 안 듣습니다 사실은 시세 조사하고 분석 단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누누이 말을 했고 제가 이 말을 했던 것은 저의 녹음에서 찾아보는 건 일도 아니죠 대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 나타나는 어떤 말을 듣지 않는 증세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시세 조사와 어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지만 낯선 어떤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섬세하게 저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거 그런 부분 특히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시세 조사 단계 들어가시면 더 활발하게 조사해서 더 활발하게 보고를 하고 더 활발하게 지적을 수용을 해서 더 활발하게 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그런데 실제로를 보면 우량물건 검색 단계를 지나치면 아무래도 더 활발하게 시세 조사 자체를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항상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좋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말을 더 잘 듣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응찰을 해서 응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어떤 가격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지 않는다고 살짝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표현을 크레임 같은 크레임을 거셨는데 저는 교육을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낙찰가를 결정하도록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수익률표를 짜게끔 코칭을 하고 여러분들이 짠 수익률표에 근거가 되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상담을 받고 그 상담 과정에서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지 제가 컨설팅을 해서 이금액스 시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률표를 짜는 연습하는 것 좀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짜서 본인이 어떻게 얼마의 금액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런 연후에 그런 생각이 들렸고 이런 생각이 맞다라고 고쳐주는 게 저의 교육의 어떤 방침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낙찰을 받으셨지만 항상 낙찰 받는 당일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작성한 수익률표를 던져주고 수익률표를 바라보는 어떤 마음가짐을 제가 또는 해석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시간을 오전에 꼭 갔습니다 그죠 그거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경험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만든 교육의 원칙이고 방침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분은 아파트셨어요 아시겠지만 우량물건의 검색 몽타주는 시세 차익이 많이 나야 된다 시세 차익이 많이 나려면 경쟁자 수가 적어야 된다 경쟁자 수가 적으려면 눈에 보기에 안 좋아야 되고 권리 분석이 어려워 보여야 되고 명도가 어려워 보여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의 몽타주를 갖췄을 때 우량물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경쟁률이 높다 그러면 우량물건이 아닌 것이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께서는 우선은 아파트를 고르셨어요 그래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쌓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은 응차를 해보게끔 제가 이렇게 오케이를 했고 거기에 맞는 시세 조사와 분석 훈련을 거쳤습니다 시세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은 이분은 상당히 시세 조사를 잘하시는 분에 속해 있습니다만 시세 조사를 세 가지 방면에서 하라고 했으나 한 가지 방면인 산다라고만 조사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산다라고 했더니 저층은 조금 고층에 비해서 저렴하고 고층 중에서도 또는 저층이더라도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판매가 산다라고 우리가 문의를 했기 때문에 한 2천 이상을 더 줘야 될 겁니다 1억 3천에서 5천을 부르더군요 그렇지만 저층일 경우에 이 건은 2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층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형성된가를 봤더니 보통 1억 2천 아무리 싸게 봐도 1억 1천, 1,500 이 정도를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가지고는 이 물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우선은 시세 조사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묻기를 제가 주문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냐 정확하게 층수를 지적을 하라 이렇게 물어봤고 이왕에 층수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몇 동에 따라서 어떤 향에 따라서 금액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도 시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체납 관리비도 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관리실에 조사를 명했죠 그러면서 당연히 몇 명 정도 조사를 했는가를 조사했더니 10명 정도가 관리실에 문의를 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건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낙찰은 높게 될 것이지만 적어도 월세를 받아가지고는 크게 이득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파트는 누구나 갖는 공통점이죠 아파트의 월세를 가지고 월세를 받아서 월세 수입을 잡는다 그 다음에 이자를 주고도 남는 돈을 챙긴다 이런 어떤 경매의 수익구조를 잡기에는 아파트는 열악하죠 그래서 그 상태에 수익구조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경험을 쌓아봐라 그렇게 하면서 응찰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제가 이제 산다라고만 하지 말고 판다라고 또 조사를 하라 시나리오를 써라 어떤 캐릭터를 부여하고 그 캐릭터의 입장에 맞춰서 시세조사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시세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판다라고 했더니 잘 받으면 1억 500, 1억 1000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거죠 산다라고 했더니 1억 2000, 1억 3000까지 나오던 거가 또는 리모델링을 하면 1, 2000 더 받는다라고 했던 그런 업소에 동일한 업소에 전화를 해서 내가 오래된 집인데 리모델링을 내가 할 테니 1억 3000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묻자 아이고 사장님 요즘에 매물이 안 나가요? 라고 하면서 한 부동산에 물어보는데 똑같은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시세 차익이 1,500에서 2,000 정도가 차이가 나버리는 경험을 본인이 직접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털 웃음을 짓고 아 이게 경매의 실무구나 이게 정말로 왜 산다 판다 경매다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산다고 할 때하고 판다고 할 때는 굉장한 견해 차이가 등장을 하고 그 견해 차이 속에서도 올바른 시세를 평가를 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수적으로 손해를 안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봐서 가장 바닥 시세를 시세로 평가를 해버리면 반드시 경매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건도 당일날 수익률표를 제가 전달을 해주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건은 반드시 실수요자가 나와서 본인이 지금 현재 조사했던 시세에 준해서까지 쓰는 놈이 꼭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 금액을 써서 1등할 이유는 없다 즉 먹을 것이 없으면 먹지 않는 것이 맞는 이치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최대치인지 왜 이렇게 최대치를 써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최대치를 쓰더라도 그 위를 상회하는 1등이 나타날 수도 있는 이유를 또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내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부자 마인드고 그게 바로 경매 실무인 것이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낙찰에는 실패했지만 분명한 것은 실패할 줄 알고 응찰을 했고 당일날 가격을 결정할 때도 실패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미리 했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사례 중에 하나는 첫째 이 건은 응찰자 수가 38명 정도 됐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세조사 단계에서 이런 38명 정도 응찰할 수 있는 정도로 과열 분위기를 조사가 되었는가 체감이 되었는가를 반성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왜 이런 물건을 골라서 이렇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돌아다녀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어차피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글로만 배웠고 말로만 들었던 왜 독이하니가 이러저러하면 안되고 저러저러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를 정말로 절실히 실감나는 어떤 사례였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쌓기로는 좋다 그래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왜 시킨대로 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정도의 어떤 경험이람 이 정도의 어떤 수학이 있다면 충분히 실패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것을 느끼던 어떤 사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은 이 부분의 문제점은 시세 조사할 때 편향되게 했다라는 점 하나 그 다음에 과열 분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정도로 정밀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 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아파트를 선택했다라는 문제점 셋 이 세 가지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은 이분께서 원래 물건을 골라놓은 것 중에 방배동인가 그쪽에 굉장히 좋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업무가 바빠서 시세 조사를 부지런히 하지 않아서 지나가 버렸다 이런 어떤 또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왜 우량 물건을 잡기 위해서 스피드를 중시하는지를 아시겠죠 경매 물건은 수시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잡을 정도로 빨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격대회를 할 때 접시를 날리면 사냥총 같은 것이죠 산탄총을 들고 표적을 맞추는 어떤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격대회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맞추려면 빨리 날아가는 경매 물건 빨리 진행되는 우량 물건을 잡아채려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실 어떤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번 입찰을 실패했던 두 가지 사례에서의 문제점은 제가 짚어드렸지만 늘 있는 거죠 시세조사와 분석에 대한 어떤 다양한 자료들 그 다음에 분석에 대한 냉정한 기법들 그 다음에 강력해 형사처럼 의심하라는 기법 그 다음에 마지막 낙차 가렸을 때 냉정하게 먹을 만큼 먹고 떨어진다는 어떤 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버무려져야만 돈을 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일단은 이 두 분께서는 그래도 우선은 응찰의 경험이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응찰까지 안 가보신 분보다는 더 많은 것을 실감하셨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더 자주 입찰을 시도해 보는 것 저하고 공부하는 어떤 그 계약된 기간 동안에 최대한 독이한 일을 잘 활용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PT 두 분의 입찰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서 실무기법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그런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자 수고하십시오 자 수고하십시오 자 수고하십시오 입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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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